청주국제공항이 개항 18년 만에 연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네공항이라는 오명을 깨끗이 떨쳐냈지만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선 과제도 적질 않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공항 직원들이 기념품을 전달합니다. 올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200만 번째 손님들입니다. 베르스 사태로 6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된 악재를 털어냈습니다. 개항한 지 18년, 지난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지 8년 만으로 국토부 수요 예측을 2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중국, 홍콩 등 국제노선 확장이 큰 도움이 됐고 저가 항공사 유치와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각종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서 무엇보다도 무비자 환승 제도를 도입한 것이 당장 내년 목표는 250만 명. 단기적으로는 최근 급증하는 일본 노선 유치가 시급하고 충남 서산비행장의 민간항공 유치 추진 등 대외 변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만큼 충청북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평행유도로를 만드는 문제, 팔주로의 폭을 넓히는 문제, 길이 연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용객 200만 시대를 맞은 청주공항,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